집에서 스스로 치료를 하는 환자도 45만 명을 넘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홀로 살면서 재택치료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실상 방치라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위급 상황에 도움받기 어려운 1인 가구에 대한 재택치료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50대 남성 A씨가 재택치료에 들어간 건 지난 17일.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. 하지만 이튿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가족과의 통화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집니다. A씨는 결국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A씨 사건으로 인해 1인 가구 등 홀로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도 응급 조치를 하거나 병원에 대신 연락을 취해줄 사람 없이 홀로 방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혼자서 뭔가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관리를 하도록 최대한 도로 배려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.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45만 493명. 전주 21만 명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. 정부는 비대면 진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단기 외래센터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그 이전에 환자 분류 체계와 인력 보완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TV조선 서영일입니다. 입니다.